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11살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지혈이가 옆반 지훈이랑 해서 때렸어요. 대박 사건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일단 저게 8월 29일 일이었고요.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1살 난 아들의 담임 교사가 제보자에게 들으신 것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박이다. 아이가 학교 후문에서 11명의 아이들을 막 때렸는데 심지어 보혼병으로 맞아서 다친 아이도 있다라면서 일단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어머니가 좀 사과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담임 교사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단 11살 난 아들이 틱장애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내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평소에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도 체육 시간에 일명 이 아들을 두고 누구누구 잡기 놀이라고 해서 제보자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피구공을 던지다가 아이가 하지 말라면서 그 공을 주워서 던졌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체육 교사가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빌미로 이 아이들이 제보자의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거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5학년 전체 학생 수가 36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보자 아들을 폭행한 인원이 모두 11명이라고 했습니다. 딱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지금 학폭 사건을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받고 나서 선생님이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맞은 아이를 때린 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그 집단으로 폭행을 한 아이들 중에 한 사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아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냥 덜컥 부모님한테 어머님이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자리에서 한 3명을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들이 때린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전화를 하셔서 대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지금 어머니에 따르면 이 담임선생님이 좀 잘못된 처신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기장입니다만 이렇다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ADHD는 있는데 그리고 특장애가 있지만 특별히 폭력 성향이 있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너 ADHD라며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냐라고 했고 그 뒤에 또 아이가 좀 비염 같은 게 있어서 기충을 하면 침이 좀 튀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고 그거를 문자로 집에 이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생님이 그런 문자를 부모님한테 보낸 것도 아예 입장에서 상처일 텐데 아이를 불러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 이렇게 문자 보냈으니까 이거 네가 교실에서 읽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요? 네.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일단 이 선생님까지도 고소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아이들 중에서 정도가 심한 아이들 7명도 가해 아이들 조소하려고 했고요. 일단은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주장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집단 폭행 사건 후에 제보자 어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교사 비밀카페입니다. 제보자의 아들이 이 일을 당한 후에 집단 폭행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 기사 댓글에 오히려 제보자 어머니와 피해자 아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일제히 달렸다는 거죠. 제보자는 그 비난 댓글을 단 사람들 여선생님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사들이 교사 카페를 비밀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좌표를 찍고 그 기사에 와서 뭐 니 애가 뭐 ADHD지만 똑바로 키워라 내가 국내에서 니 애 좀 다 잘 아는데 뭐 니 애 뭐 행실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인 정상자 해가지고 좌표를 찍고 막 몰려들어서 댓글을 엄청 가는 거예요. 댓글 부대처럼 심한 댓글 뭐 괴물 같아 뭐 장애하는 뭐 저기 빨리 장애 저기서 키워라 뭐 분리해서 키워라 일단 신랑을 다 털었고요. 이제 뭐 어느 학교 누구다 뭐 고향은 어디다 뭐 어디로 뭐 이제 와서 산다고 이런 거 싹 다 다 털었어요. 박 변호사님 현직 교사들이 그렇죠. 교사도 아니고 교사들이 피해 아동에게 비난 댓글을 단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이 제보자 역시 여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아 진짜요? 이 교사가 가입한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15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여자들만의 그 우리 여교사 우리들의 비밀카페라는 카페인데 여기 카페는 운영자 여교수들만 이렇게 불러서 하는 그런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기사가 나고 어떤 사람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제보자 역시 여기 좀 글을 좀 쓰고 고민을 털어놓겠죠. 그래서 비슷한 글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의 아이가 그 사람이고 또 전화번호 보니까 남편 역시 같은 사람이라고 신상을 다 알아봤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이 이름은 뭐뭐다 라고 특정을 한 다음에 결국은 카페 회원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 이 제보자 문도 현직 교사여서 그 카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참상을 다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이 카페에서 제보자 아들이 틱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금쪽이라고 칭하면서 가해 학생들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는데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일부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댓글이 발로 차주고 싶다. 괴물 같다. 피해 학생이 정신병자 같으니까 학교에서 다 싫어한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걸 누굴 탓하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수년 전에 아이가 7살쯤 됐을 때 키즈카페에서 실수로 TV를 망가뜨려서 수리비 물어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카페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보고서는 그 집단폭행 기사에다가 아 그때 TV 부순 그 A군 맞죠?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포털 기사에 악플 남긴 사람과 이 카페, 해당 카페에 글 썼던 사람 계정 대부분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교권 추락 이슈 국면 때 사건 반장이 얼마나 정말 앞장서서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그건 선생님들도 많이들 공감해주고 인정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저희가 참 이런 사건을 전해드리는 것도 저희도 참 마음이 참담한데 아니, 이 피해자, 제보자 본인도 지금 현직 교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된 건데요. 제보자에 의하면 교사들만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여기 회원들이 한 1만 5천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교권과 관련돼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바로 집단 린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제보자도 여교사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이들 같은 경우는 교권 관련 집회도 상당히 참가할 정도로 행동적인데 제보자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건 전제하에서 이 교사들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의 본분을 잊고 마치 학생들, 철없는 학생들이 이지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걸 보고 학생들이 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을 차리길 바라고요. 물론 거기에 1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이 비밀보정이라고 하는 익명성에서 적어도 교사라고 하는 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결국 이 제보자는 여교사 카페 회원들로 추정되는 60명, 60명의 누리꾼들을 고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 관련 폭행 기사가 나간 이후에 막상 제보자는 그 카페에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거의 매일처럼 본인의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이를 비난하는 글까지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막상 그 카페에서 제보자는 또 강제 퇴장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카페를 사실 처음에 알게 해주고 보게 해줬던 친구 선생님도 친구니까 저기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강제 퇴장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게 관리자들의 문제입니다. 학교 교장, 교감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초에 ADH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느냐 바로 교장, 교감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집단적으로 폭행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제보자가 학교에 있는 CCTV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도 분리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학교에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담임교사라든지 또는 뭐 교감, 교장선생에게 다른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구를 했지만 할 얘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같이 보입니다. 네, 이 폭행을 당한 제보자 자녀는 지금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에 상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요기 잊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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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